돌릴께요 못 믿겠어 아직도 공격무기를 가져와라 이게 디텍터야 아이언맨 들어가라 정리미를 찾기 위한 디텍터 이 공이 가리키는 곳에 적군이 있어 아빠 지금 맥크를 샌드했어 맥크 샌드해봐 맥크랜스포테이터 난 좀 싫어 맥크 출동해봐 나 좀 싫어 맥크 출동 안했어? 맥크 출동 일단 플레스터 워킹 가는지 테스트 워킹 워킹 만약 필요할지도 몰라 정리미를 구하라면서 응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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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응응 오케이 일단 들어가 응응 너무 높아져 이 구멍으로 아이 똥똥해 똥똥해 으아 들어갔어 정리미를 그렇지 뭐 갑자기 찾았어 정리민 그래서 갑자기 어어 왜 배 갈라진 채로 똥이 없어졌다 아니 그 중요한 자료가 없어지다니 스파이스 스파이스와 함께 없어진 똥 찾아 찾기 그렇지만 여기 좀 마이크 눈이 짭짭한다 앤디 스파이스 앤디 스파이스 여기 왜 내장이 구워져있지 그건 곱창 으잉? 참 이상하네 이봐요 살아있어요 어 박사의 이빨자국 박사의 이빨자국 박사의 이빨자국 여기 왜 이빨자국 박사의 이빨자국 있어 박사? 박사는 뭐 박사의 이빨자국